이 사빈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복소리로 천천히 핫도그 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 성령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악원에 있는 생명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총이 여러분의 영혼의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의 능력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지난번에 살펴본 일곱교회의 첫 번째 교회로 편지 일곱교회의 편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교회가 예배성 교회를 향한 계시록의 말씀 중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말씀해 보니까 귀 있는 자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던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라고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특별히 성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헬라우로 보니까 원어로 보니까 토 푸뉴마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토 푸뉴마 발음이 좋으십니다 토 푸뉴마 그랬단 말이에요 푸뉴마 하면 영이라는 뜻을 봤어요 영 하는데 푸뉴마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토가 붙었어요 토는 정관사는 어려운 말로 문범적으로는 정관사는 아닙니다 정관사 토가 붙여서 토 푸뉴마 했더니 그냥 푸뉴마 하면 영 이렇게 말하는데 토하면 토가 붙으면 특별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 푸뉴마 하면 보통 성령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로 한글 개정 성경에서는 토 푸뉴마를 성령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매우 당연한 그리고 정당한 신학적 근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개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세의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세의 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귀가 있기를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다 귀 있는데요 이 귀 말고 들은 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알아먹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문의 말씀은 귀가 있어야 된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귀를 기울이는 마음 없이는 성령께서 교회에 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단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성령은 소통하는 영이시고 또 진리의 영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실제 상반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영이시지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알리루야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오면 언제나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영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들의 영합과 함께 함수 속에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될 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아버지 야수하심을 기다리라 해서 120문도가 마라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야수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답니다 그 말한 120문도에 120명이 모인 곳에 역사하셔서 그 머리에 불을 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는요 성령의 불의 역사가 가득한 곳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온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의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계속 성령은 교회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성령 하나님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것에 장애가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음성이 틀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는 보통 영적인 장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장애는 말이 영적이지 실은 우리 자신의 관심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장애입니다 관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고 보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관심을 두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말서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께 마음을 집중시키는 자세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세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고린도구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교통하신 성령은 교통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일일 역사에서 신과 교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음에 누가 함부로 교통합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니면 구약에서는 선진자 아니면 모세 아니면 아론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교회의 시대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과 교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집중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려지는 곳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듣고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역사가 여러분의 영원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된 예수님의 지체에 그대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 뭐가 깨달아질까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놀란 것은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수님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십니다 놀란 것은 우리가 말씀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지식이 많든 적든 좋은 대학을 낳았든 안 낳았든 재물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교통의 역사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기도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여서 우리 영혼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열려져 말씀을 듣게 하우소서라는 내용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관심 가진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우리 교회 하단에 심리학을 심어놨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심어놨더니요 향이 얼마나 좋은 향이 나오는지요 그 약제 이름이 뭐여서 잊어버렸어 뭘 막 심어놨어요 내가 집사님 어떤 분이 주셨는데 뭘 하겠어요 감촌가 뭔가 모르겠어요 당긴가 모르겠는데 막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놀라운 게요 심어놨더니 향이 그렇게 좋아요 향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작년에 그 뭐죠 또 더덕을 제가 심어놨었거든요 더덕을 심어놨는데요 작년에 다 망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더덕이 올해는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요 안 심은 데서 막 올라와요 시기에서 이게 어찌됐든 내가 안 심었는데 나중에 장원님 만들었더니 시가 떨어져가지고 나도 안그래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지나가면서 어 목사님 이거 심으셨네 그래요 관심 없는 사람은 심어놨는지 안 심어놨는지 전혀 몰라요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지나가면서 어 새로운 게 생겼네 그래요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은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러든지 말든지 지나가요 기쁨이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을 성령께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관심을 교회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심이 여러분의 기쁨으로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어떤 형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함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가 아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수배 문제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어지는데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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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전쟁할 때는 방패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나갈 때 칼이 없으면 전쟁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싸워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싸움 싸움들이야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조금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의 싸움은 다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싸움 중 가장 큰 것은 아마 영적 싸움 중에서 영적 우상들을 세상에서 혹은 내 삶에 털어내서 몰아내는 것이 이 싸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기독교의 우리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말했던 게 뭐냐 우상은 뭐냐 라고 말했을 때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세요? 한 번 따라했습니다 내가 우상입니다 또 한 번 따라했습니다 월상은 뜻까리게 월상은 내가 우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우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 같고 우주의 중심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놓지 못해요 영적인 변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우상으로 나로부터 우상이 시작되었고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모든 것이 우상으로 가득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성령의 검이 피와 줄 믿습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이깁니다 내가 내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검에 피와한 것입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배경으로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7절 중반전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기는 그라는 원언을 보니까 토니콘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토니콘티 이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해주면 할 때는 보통 이 단어를 토니콘티는 정복자 말하는데 요한 게시로 대해선 승리자 극복하는 자 따라합니다 극복하는 자 극복하는 자 여러분이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극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극복해야 되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을 보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 하나로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에서 인생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 소원님께 믿음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불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은 예 아멘 하는데 행동으로는 글쎄요 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대충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와 마음으로 창조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줬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3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러분 말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넉넉히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성령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권경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는 심으로 공급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십자가의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완성된 주님의 능력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이겨내지 못할 일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마저 깨트리신 겁니다 사방의 권세를 깨트리시길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성령 안에서 말씀의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십자가의 권능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충분한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실까요? 그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하반전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하나님의 박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언약하시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금단의 열매라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장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구류들과 두리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냐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무도 못 먹게 천사의 불칼로 다 지켜놨습니다 금단의 열매로 만들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오직 율법을 완성하는 자만 먹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손에 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보편적으로 율법의 일정이력도 우리는 못 지켜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충격을 받으세요 제가 부모사에 있을 때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날 식계병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목사님이 식계병을 지켜야 한다 다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좀 반감해졌었나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저는 식계병을 다 지켰거든요 깜짝 놀랬어요 집사님이 식계병을 다 지키셨다고요? 그 얘기하는 말이 아 그까짓 식계병을 다 지켰어요 내가 내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나도 못 지켰는데 문자적으로는 식계병을 지킬 수 있죠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십계병의 일계명도 지키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지요 여러분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여러분 나를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쁘면요 세상이 다 기분 나빠요 우리 손님께 나무를 좀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요 온통 세상이 다 기분 나빠요 우상이잖아요 내가 기분 좋으면요 꽃들이 노래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분 좋으면 꽃들이 노래해요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쁘면 새가 울어요 그렇죠 여러분 새가 뭡니까? 새가 지적입니까? 지적이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가 운다고 하고 영어는 새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비워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직전에 일계명도 우리는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마주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대신 완성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놀라운 것은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우리는 생명다움의 열매를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다움의 열매는 영생이거든요 구원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승리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올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십자가 지지 않으면 승리가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는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부활을 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다움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이게 된 자가 된 비결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께서 오셔서 선포하시던 그리스도 예수를 증가하는 개시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가진 자만이 영적 싸움이라는 세속적인 우상을 이겨낸 승리를 제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의 생각을 비우고 성령의 말씀을 드려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말씀을 붙은 자들은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영광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력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 강렬